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요하스 왕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잘 오길 바랐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성경을 잘 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불을 공쳐야겠다 요하스 왕랜 경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황금에 넣어 크다는 상자를 만들어라 성적에 밖에 놓아두어라 요하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의 성적에 붙이는데 돌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성적에 깎자면 신하들 개업이 되고 제자들에 놓았어요 그레스에서 요하스 왕랜 성적에 소리할 만큼 황금을 모았어요 요하스 왕랜 공사 성적을 하는 공사를 만든 사람들이 좋았어요 돈을 닮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쇠를 다루는 사람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은 영차 영차 일을 했어요 성적이 잘 고쳐졌어요 벌레부스테로 고쳐졌어요 성적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성적이 굳히고 나무한 굽는 성적에서 수분으로 만들었어요 성적이 매일 예배는 곳이 되었어요 성적은 행복과 그곳이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성적이 너네미아는 폐우시와 왕의 신하였어요 하나는 너네미아는 군령에서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여유라는 성적이 무너지고서 성적들은 부터 물었네 그 발이 돋고 미안하다는 저주에 앉았어요 여러 나이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의문도 먹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방금 곁에 있을 때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시나 왕의 눈매에게 와 있어요 너네미아가 대답했어요 제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성적이 다 부서졌대요 때문이에요 너네미아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였어요 왕은 매우 걱정하며 문외하게 물었어요 너네미아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적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네가 성적을 쌓아라 도움이 되면 많아 물건을 해주겠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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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미아 지구이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주는 성벽의 벽을 재료들을 가지고 너네미아는 도와줄 사람 엄소를 고베이 도와주는 쟋의 도와줘요 도와주는 이스라엘 도와주는 돕는 사람들이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미네에아는 도시를 선박에 번역해 잊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들은 미네에아를 도와주었어요. 미네에아가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들은 미네에아가 선박을 세우고 선박을 닦도록 도와주었어요. 선박에 벽을 세우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선박에 하나님을 도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미네에아는 친구들과 선박을 도왔어요. 그들은 미네에아가 도와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렸어요. 미네에아는 선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농가만만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에에스터에 오라고 해야하면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세우시라는 왕의 왕이 왕비에 이스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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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었어요. 상천오빠도 모두에게 성천물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함양이란 사람들은 왕좀 이스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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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막내는 목숨을 꿇고 흐름없이 하늘은 왕이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막내 깊게 맞아주었어요. 막내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수 메일은 왕의 에스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해줬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이 도와주세요. 에스터가 말해서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왕은 에스터 왕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화 한마디께 원치라고 말했어요. 에스터는 왕미를 백성들의 목숨을 그어 했어요. 에스터는 백성들과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대는 에스터가 용감한 연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께요. 용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강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용는 마음이 아프게 되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요베 신화가 다녀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이 공부를 잡아놨어요. 갑자기 당신하고 요베께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담에 있던 주인님 가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교들도 다 죽었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또한 신화가 용을 택하셨어요. 주인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용는 너무나 슬픈어요. 그러나 용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백 속에 벌거벙는 채로 남았으니 벌거벙는 채로 돌아갈 거야. 주인 하나님께도 간혹한 모든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경우를 이기고 겪고도 욕는 죄를 죽거나 여지 쉽게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욕는 아프게 되었어요. 욕는 괴롭힌 이 모든 일을 간단히 한 거예요. 간단한 욕을 하나님이 이부터 쫓아버리지라고 한 거예요. 나는 어쩔 때도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욕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부터 버려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 변함없이 하느님을 사랑했던 욕는 더욱 하느님이 사랑받게 되었어요. 욕는 그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자연하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병이 닿게 해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일말들에 더 많은 소가 양을 주시고 연말들에 연말들에 아들 딸을 주었어요. 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넓지 않는 욕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왕의 꿈을 꾸어준 다이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이부 가내산 왕은 두려웠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어떤 말이야?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은 왕의 꿈에 왕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가 왕의 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이 꿈을 꾸었을까요? 그 또 그 꿈에 그 무엇을 뜻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꿈에 관한 건지 다니엘한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은 그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 사람들이 왕의 꿈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다음 왕은 꿈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만족이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사원님을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가 놀러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들 주었어요. 온 바벨론에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